자 이번 시간은 357페이지 20번 문제 자 전기설비 금속관 배선공사입니다 가는 설명 중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손상이 적죠 왜? 금속관 내부의 전선이 배선되니까 그리고 2번에 전선 이상이 있을 때 교체공사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금속관 내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설공사가 쉽다는 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금속관 공사 정설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전선관 공사 내지 금속몰드 공사로 우리가 정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5번 개념의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금속관 공사는 저걸 기억하르죠 철근콘크리트의 매설 또는 매리 배선할 수 있는 것이 금속관이다 기억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누설절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접지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3중 접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가 나왔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굴곡이 많은 장소에 설치에 적합하다 그리고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가요전선관 공사 플렉시블 콘디트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21번은 3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 피례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를 보통 최근에 많이 하죠 이렇다 보니까 낙래에 의해서 엄청난 전압, 가전압이 발생하죠 이걸로 인해서 전기설비를 보호해야 되겠죠 가전압에 그래서 하는 장치를 우리가 바로 서지 보호장치 SPD라고 하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번 보시면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1종 접지공사는 6제곱 밀리미터 이상의 우리가 단면적이죠 단면적 직경이 아닌 단면적 6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죠 그리고 3번 제2종 접지는 공칭 단면적이 16제곱 이상의 연동선 쓰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부여되면 그때는 6제곱 밀리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특별 제3종 접지나 제3종 접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칭 단면적 2.5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하면 되죠 그래서 23번은 5번 개념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최근 23회 때 기출문제죠 최근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칙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기준에서 우리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일 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숙사는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세대수 관계없이 그런데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일 때 우리가 기준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시설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급속충전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급속과 완속에 구분하는 기준은 40kW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kW 이상을 급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0kW 미만을 우리가 완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1페이지 기타 설비 쪽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필요의 설비 규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필요의 설비에 설치 대상이 되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이 세 가지가 설치 대상이 되죠 자 첫째 낙내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공작물이 대상이 됩니다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례의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돌침은 튀어나온 부분이 돌침이죠 그래서 맨 밑부분으로 25cm 이상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이제 필요의 설비 재료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서 자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근이든 다 동일해요 가게는 따로따로 놀았어요 35, 16, 50 이렇게 놓는데 지금은 다 50제곱미터 미스터 이상으로 우리가 공칭 단면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인하도선의 대용적인 측면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이 있죠 전기통화죠 그리고 철골 구조 있죠 전기의 연속성만 보장되면 인하도선을 대용해서 철근이나 철골이 인하도선 대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전기저항이 최상단에서 지표 레벨까지 전기저항이 0.2옴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념이 측면 수레부 설치에 측면 낙내를 방작해서 측면 수레부 설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거죠 낙내가 위에서만 떨어지라는 법무도 있어요 측면에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을 우리가 60m 초과죠 넘는 또는 초과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넘는 또는 초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60m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초과 넘는은 출발점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죠 넘는 초과는 건축물의 일정 높이 그래서 5분의 4 지연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면 수레부 설치를 안 해서 낙내를 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예 될 거예요 서예 대교 케이블 뚫어진 게 이거예요 낙내받아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서예 대교 우리가 지을 때는 이 측면 수레부 설치 규정이 없었어요 기억을 해주고 최근에 짓는 교량들은 측면 수레부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 그런데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까지가 150m 초과 되는 건축물 등에서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2롯데월드가 555m잖아요 그러면 그 555m 있죠 거기 5분의 4를 따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120m 전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항공장애 표시 등이 나오죠 이거는 최근에는 거의 다루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딱 냈어요 기준되는 거 높이 기준을 한 번 냈고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장애 등 설비는 이거죠 야간에 밤입니다 항공기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장애 등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강도 장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강도 고강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강도 장애 등은 보통 건축물이 높은 건물도 있죠 공작물 이런데 고강도 장애 등을 설치합니다 고강도 장애 등은 백색강이에요 그래서 빛을 섬멸하죠 번쩍번쩍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고강도 장애 등이고 중강도 장애 등은 적색등입니다 전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적색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강도 장애에서 분당 대략 20회에서 60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강도 장애 등이 됩니다 그리고 칸델라는 2000칸델라 이상 되죠 그러면 칸델라 강도의 단위가 칸델라죠 그래서 보통 2000칸델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2000칸델라 이상의 강도를 확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저강도 장애 등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져요 비점멸등 커졌다 꺼졌다 안 하는 게 있죠 계속 커져 있는 게 비점멸등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색등으로서 그래서 이제 적색등이 계속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바로 저강도 장애 등이다 시칸델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멸하는 등은 적색이나 항색도 있는데 이건 분당 자주 깜빡해야 돼 그래서 한 60회에서 90회 정도 자주 켜져다 꺼졌다는 것이 그것이 저강도 장애 등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3번에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명시조명 시작업을 목적으로 밝게 하는 조명이 명시조명이죠 그래서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적합한 조도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수술실은 수술실 조도가 필요한 거고 화장실은 화장실 조도가 적당한 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현이를 영어로 클레어라 하죠 쉽게 눈부심 자, 현이가 입사하는 강속이 많아지면 눈부심이 생기죠 그게 현이에요 현이를 발생을 적게 해도 입사하는 강속을 적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입사하는 강속이 자꾸 많아지죠 그러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눈이 뻑뻑해지고 결막염 생기고 이런 문제증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사하는 강속이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연색성은 강은 선정 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죠 쉽게 읽읍니다 우리가 강은을 선정할 때 고려 요소는 많아요 연색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도 있을 것이고 수명 이런 거 다 연관 지어서 하는 거 효율 이런 거 쉽게 읽읍니다 LED 초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선정 못했죠 중국에서 보조해주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편화되어 가격이 다운되면 보편화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도요 배터리 가격이 다운되어야지 완전 보편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뭐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연색성도 바로 강은 선정 중에 하나의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코브 조명은 건축과 조명 중에 일종이죠 코브 조명이라는 것은 이게 코브라이터죠 코브 조명 또는 코브라이터 코브 조명은 눈가림판을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정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조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자 높이가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조명을 갖다가 여기에 설치해서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서 천정에다 이렇게 반사시켜서 은은하게 조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브 조명 코브라이트예요 천정이나 벽의 구조를 위해서 간접 조명 코브 조명은 건축과 조명이면서 간접 조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접 조명이 아니죠 그래서 천정에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간접 조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직접 조명률이 높다고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코브라이트 코브 조명은 간접 조명률이 낮은 거죠 조명률은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에요 천정에 반사해서 다시 비춰야 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명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도 어떻게? 떨어지지 효율은 룸앤포와트 1W의 전력까지 얼마나 강속을 바라는가 효율이죠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설비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조명 설계 과정에서 소요조도 결정 강원의 선택 그리고 조명 방식 기구의 선정 조명의 배치 등이 있죠 이 순서에서 우리가 하면 되죠 그리고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변경할 때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조명은 수술실 생각하면 돼요 수술 때 위에는 국부 조명이고 맞죠? 주변은 전반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반 조명이 국부 조명의 10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우리가 조도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간접 조명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접 조명 기구들은 직사 눈부심이 없죠 현이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넓은 면지의 강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장면이나 이런 넓은 면이 강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산 강속, 상향 강속이 90에서 100%예요 밑으로 거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강속 비율이 0에서 10% 되는 게 간접 조명이 됩니다 그렇게 천장이나 이런 벽면은 간접 조명은 밝은 색으로 해야 돼 그래서 천장면 같은 것은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흡수하도록 한다 해서 5번 문장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건축과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광양 조명 광양 조명을 량자가 보량자입니다 광양 조명 그래서 이것을 라인 조명 또는 빔 조명이라고도 해요 빔 조명 이렇게도 칭해요 광양 조명, 라인 조명, 빔 조명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광양 조명, 학산차 배용의 연속열의 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거나 또는 보호에 설치하는 조명을 광양 조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코브라이트는 학산차 배용으로 간접 조명이지만 간접 조명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천장에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죠 간접 조명이 코브라이트, 코브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이트는 천장면 반응구를 설치해서 뚫어서 다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응구에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해서 조명하는 방식 개념이 되죠 그리고 4번에 광창 조명은 천장이나 벽면 전면을 낮은 히토로 빛나는 거죠 그러면 광창 조명이고요 벽에 강원을 설치하고 나서 전면을 학산 플라스틱 판이나 창호지 가지고 은은하게 비추게 하는 조명이 광창 조명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천장에 작은 구물도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다운라이트 중에 피노라이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화 조명들은 조명 효율은 떨어져요 조명률은 효율이나 조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간접 조명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위 알아두시고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실내에 설치한 강원의 수를 강소법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실면적, 강속, 조명률, 보수율 적은 조도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속에 대한 것은 시험에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정확히 알아둡니다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는 해두십시오 그래서 7번 문제에서는 평균 조도 관인식이에요 그러면 조도는 단과 같이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그러면 조도는 보통 작은 면의 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85cm쯤에 측정한 조도가 평균 조도예요 그래서 조도하고 비례의 관계에 속하는 것은 강속은 비례죠 많은 빛을 발휘해야지 밝겠죠 강속 그리고 조명의 개수는 비례의 관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과 지역에 그리고 조명률 조명률은 비례가 있죠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에요 비례죠 그런데 면적은 반비례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도 이거죠 한 평에 등 하나 킨 거하고 백 평에 하나 킨 거 들죠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 백일 등 하나 켜놓으면 과연 밝을까요? 그래서 면적은 반비례의 관계죠 그리고 관광보상률 이것은 반비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조명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표면에 먼지나 오손 이런 걸로 인해서 강속이 떨어져서 그걸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는 게 관광보상률이죠 그래서 이 관광보상률하고 역수치한 것이 바로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죠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샀을 때 많은 빛을 발하겠죠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얼마만큼 첨예하고 많이 닮았냐 그것을 나타낸 게 보수율 유지율이죠 그래서 유지율이 크면 우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계의 그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속 개념이 현재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2000룸이죠 2000에다가 자 개수가 현재 10개죠 형광등 10개 그리고 조명률이 현재 60%죠 0.6이에요 그리고 면적 개념이 100제곱미터죠 100 자 곱하기 관광보상률을 1.5라고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죠 그러면 80룩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8번 문제 면적이 100제곱미터 사무실에 평균 200룩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자 형광등을 사용할 게 최소 설치 개수를 하죠 형광등 강속으로 2000원에 조명률은 50% 감광보상률은 1.5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 같이 있던 애들은 다 역적이에요 같이 있던 건 분모로 오면 되죠 그러면 강속 곱하기 조명률은 분모로 오면 됩니다 자 이때 나머지 요소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자 강보상률은 분자에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조도가 현재 주어진 조도가 얼마였습니까 현재 아 그게 200룩스였죠 200에다가 자 곱하기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100 감각보상률 1.5 그리고 강속이 2000룩엔이죠 어 여기 조도 200이죠 왜 2000이 있었네 205 그리고 강속이 2000이죠 자 여기서 강속이 2000이고 그 다음에 조명률이 50%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약분하고 해도 되죠 약분하고 얘도 약분하고 10이네 0 하나 더 띠내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따불이죠 30개 3배죠 1.5 3배니까 30개 되겠네 30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6배지 자 9번 문제는 약간 더 약간 더 난이도 있는 거죠 어느 건물의 평균조도를 300룩스 설계하고자 한다 조명률을 0.6에서 0.6을 개선할 경우 강원의 개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해놨죠 그러면 강속은 3000룩헨이고 실면적은 600 유지율 보수율 이거는 감각보상률이 주어진 게 아니고 유지율 보수율이죠 그러면 얘가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역수니까 밑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역수예요 보수율 유지율은 그러면 이 분모에 오면 되는 거죠 유지율은 유지율은 분모에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율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조명률 조명률 0.6일 때 자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조도 곱하기 조도가 현재 몇 룩스라 했습니까 300룩스죠 그리고 면적 600 600제곱미터 했습니다 60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저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강속이 현재 3000룩헨이었죠 3000룩헨에다가 자 곱하기 조명률 조명률 지금 현재 몇 프로로 주어졌어요 0.6일 때 구하는 거죠 0.6일 때 그러면 0.6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유지율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감각보상률이 아닌 유지율 보수율이 50% 0.5조죠 이렇게 좀 이거 두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뭐 약분해도 되고요 깔려도 되고요 자 그러면 200개 나오겠네 200개 그러면 조명률 0.6일 때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조명률 0.7일 때죠 0.7 0.7일 때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일하게 자 이거죠 자 조도 300룩소 면적 600에다가 자 강소 룸에 3000에다가 자 조명률이 0.7일 때 입니다 0.7 곱하기 자 이거죠 그래서 유지율 0.5조 이거 두드려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대략 172개가 나와요 그러면 0.6을 적용했을 때는 200개고 그 다음에 0.7을 적용해서 127개가 나오게 되면 127개 그럼 이 차액만큼 우리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죠 조명률을 0.1만 올리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죠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10번 문제 조명 관련 용어 중 강원에서 나오는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우리가 조명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혹시나 용어적인 측면에서 나오면 자 강보상률 개념이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전기기설 위용 명칭과 도시기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 천장 은폐에 비해서는 실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출배에서는 은선이라 여러분들 점선 해도 돼요 그리고 적산전력계는 WH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S는 스위치죠 개폐기 개폐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접지고 그 다음에 발전기 나타납니다 그 점 우리가 봐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대해서 우리가 적중리 예상문제와 기출문제 부분을 이것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부분은 자꾸 반복을 하는 게 최고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하면 돼요 자주 하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자주 여러 부분만 보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뭐 동영실점 모의어 통해서 풀어보시면서 뭐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조절 잘 하시고 특히 시설개론 될 수 있으면 30에서 35분 이내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해계원리에게 시간을 갖다 넘겨줘서 해계원리를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시고 시설개론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